지금 보시는 컬러가 블랙 네이비. 싸가폭스의 화려함. 예쁜 컬러. 옆쪽으로 이동합니다. 골드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부드럽죠? 진짜 굉장히 예쁘면서 세련된 느낌 코코아빛이 돌기 때문에 이 컬러 가져가시면 진짜 그동안의 브라운이랑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럼요. 그 옆으로는 진짜 패션을 좋아하시고 스타일리시한 분들 이거 꼭 소장하는 컬러입니다. 그 블루 그레이빛인데요. 살짝 약간 네이비빛도 도는 정말 세련된 컬러. 컬러는 세가지고 오늘 사가폭스 최신상인데도 불구하고 2만원의 파격 인하로 가져가시는데 나가보시면 진짜 짧은 거. 사가폭스라 해도 가격이 얼마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시는 게 거의 100cm 가까인데요. 오늘 이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이 정도의 길이에서 사가폭스가 오늘 7만원대라고 해도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한쪽으로 이만큼이 늘어나죠. 이쪽으로 이만큼이 늘어나죠. 이게 지금 사가폭스가 거의 지금 100cm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사가폭스의 윤기 보세요. 이 사가폭스의 윤기는요. 워낙 기니까 이쪽부터 아래쪽부터 한번 쓸어볼게요. 사가폭스입니다. 사가폭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기존에 폭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화려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가폭스는요. 여기에 윤기와 풍성함과 그리고 부드러움과 모질의 텍스처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가폭스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계 최대 모피옥션의 사가폭스를 오늘 7만원대 지금 가장 최신상을 보고 계시는 거고 이 사가폭스는 지금 제가 아까 길이 보셨잖아요. 무려 100cm 정도 되니까 사가폭스로 한 바퀴 담아서 묶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사가폭스가 어딨어요. 말도 못하는 가격.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사가폭스는요. 안쪽으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안쪽에요. 이렇게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출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보통 클립이 필요한다거나 집게핀이 필요 없죠. 아래쪽으로 리가. 모피의 명가죠. 리가 브랜드로 오늘 이 겨울 최신상을 7만원대 가격 인하에서 보여드리는 시간이고요. 이 사가폭스 안쪽에 고리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워낙 길어서 어머 윤기 보셨어요? 한 바퀴 감아서 묶어도 예쁘지만 고리에 살짝 연결해서요. 아래쪽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출하시는 게 저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풍성한 말도 못하죠. 얼굴에 닿는 이 느낌 자체가 사가폭스는요. 얼굴에서 그냥 부드러움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폭도 보셔야 돼요. 가느다란 게 아니라 완전히 와이드하기 때문에 얇은 니트에다 하셔도 좋지만 코트 위쪽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 고리를 살짝 위쪽으로 돌려서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이 끝쪽 부분에 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접힌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접은 다음에 어깨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흘러내리지 않게끔 유지가 되는 거예요.